십자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야를 못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야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에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긴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검수에 그들의 마음을 맞추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는 그들이